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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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프로거든, 프로. 전문가. 나 나름 이 바닥에 인지도 먹어줘요. 아쉬움해 주세요. 나 누구냐고? 친구. 네, 안녕하세요. 여기 먹보영. 먹보영의 먹보입니다. 네, 너는 팬입니다. 제가 아는 그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그분이 맞다면 월드까진 아니지 않나요?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다 봤을 때 운동이 똑같잖아. 여보세요? 월드 치고는 좀 바보같이 운놈다. 채윤이 형이랑 친한 동생, 김선호입니다. 아, 선호네. 야, 그러면 10분만 있다 다시 전화할게. 형, 얘랑 알아요? 아니, 너 동생, 네 동생은 내 동생이야. 근데 저기... 아니, 이렇게 끝나요, 갑자기. 굉장히 신뢰하신 거예요. 저희 면모를 먹고 있는데 지금 전화를 지금 하라고 한 거는 저희 솜탕 좀 먹을게요, 이제.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기다려. 대박인데 얘가 나온다고? 네, 여보세요? 대한민국 노바일 개그맨 김준현 씨 바꿔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아, 아까는 결례가 많았어요. 결례, 결례.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형님. 그래요.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해요. 의사님이야? 아니,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예능 시작할 거면 불외명곡도 한 번 나오라 그래. 야, 그거 좀 친해진다매, 알지. 어디까지 한 게 어디까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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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서 내가 뭐 얘기하면 불외명곡 좋아해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저기 음식은 좀 잘 맞아요? 태국 좀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래도. 네, 네. 저는 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아, 엄청 좋아해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파타이랑 아, 파타이. 꿈냥꿍 좋아하고요. 어, 야, 야, 야. 일단은 그 서류 합격하셨고요. 예, 면접 나오시면 되고 안 되셔도 나오시면 돼요. 네, 그럼 그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날봐요, 전라 씨. 네, 형, 그날 뵙겠습니다. 예, 예. 네, 먹보영 삼행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먹! 먹어도 먹어도 지내지 않았는데 형들이랑 먹으면 오! 오는 것보다 더 신날 것 같습니다. 형! 형! 그래, 가요. 야, 대단하네. 네, 그것은